우영이, 우영이 갑시다. 어? 우영이? 아 황기하려고 하는구나? 문 씻으려고. 오케이, 인정, 인정. 하나, 우영아. 그 마지막에 두두두두둔 할 때 킥이 두두두둔 되거든? 그것도 포인트를 좀 살려줘. 오케이, 한 번 더. 못 해먹겠어요. 아저씨, 옷 잘못 가져왔네. 다 찢어질 것 같아. 찢어버려. 왜? 찢어. 아, 기자, 기자회견 있어요. 찢어버리라고. 와, 너무 잘 쳐. 야, 이걸 어떻게 잡아. 킥 위치 맞춰서. 원, 투. 원, 투. 두두두두두둑. 아. 원, 투. 두두두두둑. 아. 뭐야, 밑창 까졌는데? 뭐야, 밑창 까졌는데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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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1등 주자, 얘. 1등 주자. 야, 너 해라. 야, 너 댄스 브랜드 해라. 야, 너 해라. 너 해라, 진짜. 이거 진짜 부러지기 어려워. 야, 오늘 기자회견 어떡하냐, 이거? 나 밑창 다 들어놨는데. 네, 잘합니다.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안무 안 합니다. 저는 그냥 음악에 몸을 맡기는. 아무 음악을 틀어도 돼? 아니요, 아니요. 음악은 정해져 있어요. 자, 음악 갈까요? 자, 드랍드 비트. 오. 오. 뭐야, 뭐야. 준비 안 했어, 준비 안 했어. 준비 안 했어, 준비 안 했어, 준비. 너 보여줄 것처럼 보는데 보여주는 게 없어. 오. 오오. 오오. 뭐야, 뭐야. 야, 안무 잡잖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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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, 잘해, 잘해. 오. 오. 잘했어요. 안무, 난 안무 안 해. 왜 안무 정확하잖아 완전 연습해서 왔네 왜 안무 정확하잖아 안무 안해 갑니다 하이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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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주우재 주우재 나를 돌아와 그대 나는 너의 맘속엔 내가 없지만 나를 돌아와 나는 지금 너의 맘속엔 내가 없지만 나를 돌아와 나는 지금 오늘 녹화할 수 있어? 난 내가 너무 멋있었어 사람 좀 치워주세요 얘 들어 누나 누나 지금 제대로 하겠다 이거지? 들지는 못하겠어 아니 뭐 시작한 거야? 음악이 나와야지 하는 건데 연습 연습 아 오케이 오케이 연습 음악 좀 크게 틀어주세요 세게 나와주세요 선생님 뭐야 꿈이야 와 대박 네 갈게요 고마워요 들으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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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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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 XL elimin Latin playing L зас progress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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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멋있었어요 저 도와주실 댄서분들이 좀 오셨는데요 진짜 암보 팀을 짠거에요? 진경이 누나가 앞에 천만 원씩 놔뒀어요 지겨워 선생님이 춤 연습하라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계속 연습했어요 대박이다 진경 누나 딱 보니까 타고난 거 위에 노력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천하제일 댄스 대회에 가장 맞는 눈 같았어요 앞에 천하제일이 붙었잖아요 천하제일 댄서분들 춤 너무 잘 추시더라고 댄서분들이? 진경이가 중간에 메인에 있었는데 근데 아까 표정도 되게 무표정으로 하고 되게 좋더라고 댄서분들이? 네 편하게 얘기하자 중간 만점이라고 편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편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 300점 드리고 싶어요 한 300점 드리고 싶어요 와 장난 안 치고 진짜 음악의 때 항상 매사에 진심이고 노래 부를 때도 진심 와 누나는 누나 열정을 저는 본받고 싶어요 그래서 천하제일 댄스 대회 1,2등은 홀 홍진경, 장우요 홍진경, 장우요 홍진경, 장우요 근데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중에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천하제일이기도 준비를 하면서 이 댄스 브레이크는 제가 빠져야 해요 왜? 왜냐하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너무 욕심이 나는데 내가 하면 너무 뻔할 것 같고 그냥 당연히 얘가 하겠거니 하는 생각이고 저는 신선했으면 좋겠어요 음 아 근데 우영이가 해야 될 것 같아 메인에 우영이가 또 빠지는 것도 이상하고 우영이 그냥 얘기할게요 아 진짜? 우영이 해야지 아니야 나는 아 우영이 해야 돼 나 진짜 나 무대 중간에 한 번만 서보고 싶다 하.. 발표하겠습니다 홍진경, 장우영 갑시다 홍진경, 장우영 갑시다 홍진경, 장우영 갑시다 뭐야 아 뭐야 너 홍진경, 장우영, 장우영 갑시다 홍진영, 장우영 와야